안녕하세요. 춘천 드라이브 겸 다녀왔던 산토리니입니다. 구봉산 꼭대기 정점에 위치한 곳인데요. 리뉴얼되고 넘 좋아졌더라고요. 젤라또부터 버터샌드도 판매하고 있어서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았고요. 디저트 종류, 브런치 종류도 꽤 있더라고요. 실내에 시원한 통창 뷰가 너무 좋더라고요. 탁 트인 전망이 기분까지 좋아지게 하는 뷰였습니다. 야외 정원이었는데요. 야외 좌석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서 계절감을 즐기기에 너무 좋았습니다. 피자나 파스타같이 간단한 음식도 팔고 있어서 브런치 먹기에도 좋은 장소였어요. 바스크 치즈 케이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곳곳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구봉산 전경을 훤히 볼 수 있었고요. 여기는 산토리니의 아이콘이자 포토존인데요. 낮에도 너무 예쁘지만 저녁에 해질녘에도 주황빛으로 물들어 참 아름다웠습니다. 곳곳에 사진 찍을 장소가 많아서 햇살 가득한 날에는 쨍하니 사진도 잘 나오더라고요. 야외 정원이 진짜 넓어서 아이들과 방문하셔도 참 좋은 추억 만드실 수 있을 듯 합니다.